아 지금 지금 위에서 연락이 왔는데요. 국장님이 갑자기 원래 없던 건데 대본에 시내분들을 위해서 우리 먹 선수가 6회만 살짝 먹었거든요. 아 저게 좋죠 저게 좋죠 이런 이런 행운이 있네 이런 행운이 있네 와우 1평 1평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좋아 아 아 나도 남의 배 한 번 만져보자 아유 남의 배 한 번 만져보자 아유 아 아 아 이거 아 동생 아 아 아 제가 이제 6회맘만 보러 한 번 내려왔는데 이거 먹어보시죠. 한 평에 양념을 하지 않은 오늘 아침에 잡은 6회를 아 너무 큰 거 아니에요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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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아 정말 오랜만에 맛보는 신선한 육회맛입니다. 아 이게 비빔밥에 들어간다면 여러분들 밥알이랑 이거랑 같이 씹혔을 때 식감은 소고기 식감의 끝이에요 이거는. 지금 현재 이 생고기 상태에서 이 때가 왜 제일 맛있냐면은 이게 사후 광직이 일어나기 전에 소고기다 보니까 이 때가 가장 맛있습니다.